뉴스 3, 첫 번째 뉴스부터 갈까요?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 해결을 위한 데드라인을 5월 말로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5월 말까지 이네네 답 줘라. 안 그러면 하겠다는 거죠? 안 그러면 뭘 하겠다는 건 없어요. 사실 안 그러면 원래대로 하면 뭐였어요. 지소미아 폐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이게 최후통 처분 아니다. 이렇게 톤다운했지만 어쨌든 망설일 이유가 없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작년 7월에 벌어졌던 일이죠. 갑자기 일본에서 우리 핵심 반도체를 비롯한 이런 거 규제한다고. 그때 방송에서 뭐라고 했냐면 아니 왜 일본이 뭘 하면 그게 깊은 뜻이 있고 전략적인 사고고 우리는 항상 당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했더니 참 저 김 프로 진짜 세상물 좀 모른다고 엄청 그때 안 기억나시죠? 그런 섭섭함이 있었어요. 아니 그런데 지금 지나 놓고 보십시오. 1년 가까이. 1년 채 안 됐지만 일본에 얻은 게 뭐가 있어요. 뭘 한다고 하면 뭐 하고 한다고 하면 지금 일본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한번 보시라. 사실 제가 그랬잖아요. 다른 건 모르겠어요. 경제 정책에 관한 한 일본이 뭘 잘한 게 나는 아직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성장기부터 엔다카 이후에. 그런데 어쨌든 우리 정부가 왜 갑자기 사실 지금 코로나가 전 세계를 덮고 있는데 그런데 어쨌든 그때 일본이 제기했던 것 중에 우리가 뭘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예를 들면 작년 7월에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대 품목에 대해서 포괄허가를 개별허가로 전환하고 그때 많이 유행했던 게 백색국가 여기서 이제 제외한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3년 동안 양국 정책 대화가 열리지 않아서 신뢰가 훼손이 됐고 한국식 재래식 무기 캐치홀 통제의 법적 근거가 미흡하고 수출 통제 인력 조직이 취약하다. 이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그때 이 세 가지가 조건이라고 믿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뭐였어요? 항제 진용. 그거의 법적인 절차 이런 거였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 정부가 그 이후에 회담하고 있지 않냐. 대화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당신들이 얘기한 첫 번째는 해결이 된 거고 국장급으로 격상이 돼서 회의를 했거든요. 작년 11월에. 그리고 우리 정부도 무역안보전담조직을 무역안보정책관으로 확대 개편을 했어요. 정책관이라면 이게 국장 이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의를 보였고 그리고 대화를 테이블에 앉아서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캐치홀 이것도 우리가 굉장히 법적인 절차 이런 것들을 강화해서 지금 입법을 하고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제도 개선 이런 거 다 하고 있으니까 당신들이 그때 표면적으로 얘기했던 세 가지는 다 충족이 됐기 때문에 그거를 화이트 국가 리스트에서 배제할 이유도 없고 세 개 중에 한 개만 지금 원상복귀 시켜놓은 거거든요. 그때 세 개 주요 부품 핵심 소재 중에 그러니까 이거를 원상복귀 시키는 게 맞지 않냐. 이건 당연한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고. 그래서 이제 일본 정부가 어떻게 나올지 이게 관건인데 공을 던진 거 아니에요. 원상복귀 해라. 이렇게 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이거 5월 말까지는 좀 답을 줘.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이게 최후 통첩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 어쨌든 이런 얘기는 사실 어제 발표한 사람이 누구자면 이호연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인데 국장입니다. 이게 산업통상자원부 차원에서만 결정될 일이 아니에요. 이런 거는. 왜냐하면 외교관계에 민감한 사안들이 거기에 다 내재되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건 청와대하고 이건 굉장히 숙의를 했을 거고 이 타이밍에 이걸 얘기를 했는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소부장이라는 거 사실 우리가 그 이후에 유행어처럼 소재부품 장비 산업을 육성하고 키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어느 틈에인가 잊어버렸어요. 그때만 하도록 어떤 얘기가 있었으면 그래서 우리 강소기업 중에 소부장 기업 키워가지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이런 LG디스프레이 이런 데서도 그거 들어가서 빨리 시험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고 그리고 정부도 정책적으로 지원해줘야 되고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실제로 그런 움직임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산업통상부 산하에 부품소재기관투자과협의회라든지 이런 지원 조직이 있거든요. 진짜 제가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작년 여름에 어마어마하게 밤새고 일하고 관련된 부처도 그렇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잊어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정부에서 올해 초에 소부장 강소기업 55개를 이미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을 해서 이 기업들은 핵심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지원합니다라고 선정을 해놨고 그중에 상장기업을 제가 추려보니까 17개 상장기업들이라고 그래서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여기 이렇게 찾아보니까 오이솔루션, SN, 에스텍, 비츠로셀, 대주전자재료 이런 회사도 쭉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정부 문건이기 때문에 리포트도 아니고 정부 문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실에 17개 소부장 강소기업을 올려놓을 테니까요. 이걸 한번 보십시오. 왜냐하면 이런 일이 있으면 이런 회사들이 어떤 회사들인지 찾아보게 되고 투자의 관점에서 다시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일본 수출 규제 데드라인을 던지고 답을 얘기했다는 것을 한 단계 더 들어가서 보면 우리 소부장 기업들의 주가도 한번 보시고 이 기업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 같은 것도 다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투자의 관점에서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두 번째 뉴스는 파우치라고 우리에게는 손가방보다는 미국 건강을 더 생각하게 되는 대명사가 된 사람. 이탈리아가 이라고 그래? 이탈리아가. 이탈리아가. 파우치가 지금 우리의 경고 무시하고 조기 경제활동을 재개하면 고통과 죽음을 초래할 수 있다. 이걸 어디다가 얘기했냐. 의회에다 얘기한 거예요. 의회. 청문회인데 제가 어젠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CDC를 비롯한 백악관의 코로나19 태스크포스트 팀에 있는 의료 전문가들이 다 자가격리야. 파우치의 국장도 의회에 나간 게 아니라 영상으로. 영상으로 청문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청문에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침 무시한 조기 경제활동 재개는 고통과 죽음을 초래하게 될 것이고 미국의 코로나19 사망자가 지금 공식적으로 보고된 8만여 명보다 아마 더 많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파우치 소장이 뭐라고 하냐면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런 얘기를 했죠. 백신 없이도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가 물리칠 수 있고 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일은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의사. 미국에서 이 사람이 최고 전문가거든요. 강단 있으시네. 국민들이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트럼프 옆에 세워놓고서 트럼프가 막 미스터 프레지엔드 노. 그거 아니다. 딱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또 트럼프 대통령하고 싸웠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대통령과 나 사이에는 확실히 대략적인 관계는 없다. 나는 할 얘기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최근에 또 뭐라고 하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오바마 책임이다. 백신 없는 거 이거 오바마 책임이다 라고 거의 크라임이라고 얘기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거 맞냐 이렇게 공화당의 롬리 의원이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아니다. 오바마 잘못도 아니고 트럼프 잘못도 아니다. 이렇게 피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파우치 소장의 어떤 입장은 뭐냐면 거의 한 2주 전에인가요? 올 가을 이후, 늦가을 이후에 독감 유행 시즌에 거의 2차 유행이 나는 확실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발언을 한 바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보십시오. 지금 주에 따라서 조금 상황은 다르지만 백 투 웍, 일하러 가자라는 주도 있고 예를 들면 어제 뉴스를 보니까 버지니아하고 켄터키하고 이렇게 주 경계가 있어요. 그런데 그 주 경계에 켄터키 쪽에 한 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버지니아는 셧다운이에요, 스틸. 켄터키는 오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한 도시, 켄터키 주의 도시이긴 한데 거기 국경이 있겠으면 뭐가 있겠어요. 그냥 한 동네야. 그런데 이쪽은 가게를 못 열어. 펍도 못 열고 레스토랑도 못 열어요. 이쪽은 열어. 그걸 골로 가서 다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경제활동을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런 불만들이 나오는 거죠. 미국의 주간에도 그런 불만들이 나오고 어떤 중앙정부, 연방정부의 어떤 입장이라는 건 트럼프는 백 투 웍 하자는 거고 어느 보수적인 주지사는 못한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안 맞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치료제에 대해서 한 말을 했는데 렘데스비리가 있죠.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렘데스비리가 임상시험에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긴 한데 치료제로서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관건은 결국 이것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백신을 개발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지금 백신을 여러 가지를 개발 중인데 이게 아무래도 시간이 걸린다. 이런 얘기죠. 각급 학교가 백 투 스쿨 기간이라는 게 8월 말 이 정도 되는데 그때까지 백신을 사용할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도 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파우치 소장의 어떤 입장은 백 투 웍 이거 하면 안 된다. 일하러 가. 그러면 다시 내 재앙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뭡니까. 펜스 부통령의 대변인이 감염이 됐다. 여자분이 감염이 됐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남편은 또 트럼프 대통령의 보좌관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또 보면 펜스 부통령의 대변인이 감염이 돼 경로 추적이 안 돼요. 왜 어디서 감염이 됐는지를 몰라요. 그 상태에서 펜스 부통령은 백악관에 지금 출근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과연 이게 근본적으로 미국 방역당국에서 뭐가 이렇게 뭘 어디서 감염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정부 같은 경우 우리 같은 경우는 다 찾아내리려고 하잖아요. 이번에 보니까 이태원 클럽 간 사람 다 지금 나오더군요. 군인도 나오고 선생님도 나오고 다 나오잖아요. 그게 좀 차별화가 많이 돼 있는 것 같고 저 지구반도표의 크렘린에 크렘린궁 대변인도 확진을 받았어요. 러시아에. 러시아가 지금 3위입니다. 3위. 제가 며칠 전에 러시아가 부상한다는 뉴스를 새로 전했는데 그 사이에 3위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이게 대변인들이 이렇게 걸리면 대변인이 뭡니까. 관료 중에 말 제일 많이 하는 사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진짜 그런 거예요. 대변인이 걸리다 보니까 러시아 기자연맹 1선 기자 200명이 감염이 돼 있고 그 가운데 5명이 숨졌다. 그리고 푸틴 대통령이 건강의 상징 아닙니까. 푸틴 대통령은 지금 크렘린궁에 출근하는 게 아니라 저 멀리 모스크바 서쪽 외곽에 위치한 노보요 가로보 관저에서 원격으로 업무를 지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대변인을 만난 인기가 상당히 오래됐기 때문에 건강하다 이런 건데 사실 총리가 감염됐었죠. 러시아에서 리아엘 미스트틴 총리가 됐고 그리고 듀마라고 하죠. 미국 러시아 하원 3명도 확진 판정받고. 그러니까 이게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감염이 됐으니까 사실 그 민초들이라고 해야 되나. 국민들은 얼마나 많이 감염이 됐는데 확진자 통계가 믿을 수 있는 건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건강을 정말 잘 관리할 만한 사람들도 이렇게 확진이 됐으니까. 23만 2천 명입니다. 지금 러시아가. 며칠 상간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보다 훨씬 많을 걸로 당연히 추정이 되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파우치도 그러잖아요. 미국도 사망자가 8만 명보다 훨씬 많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은 모르겠어요. 리더십으로서 국가 지도라서 코로나19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 게 어제 새벽에 제가 오늘 새벽 말고 어제 새벽에 CNN을 보다가 출근했는데 로즈가든이라고 하죠. 백악관 정원에서 해요. 브리핑을. 밀폐된 공간에서 하니까 위험하니까 날씨도 좋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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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나온 것 같은데 상황이 바뀐 게 그렇더라고요. 그때는 기자도 또 배석한 사람도 마스크는 안 썼는데 이번에 전원 마스크를 썼어요. 그런데 딱 한 사람 안 쓴 사람이 있어요. 트럼프? 트럼프. 안 썼고. 그리고 기자들이 질문하는데 CBS의 중국계 여기자가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질문을 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가 진짜 잘하고 있지 않냐. 다른 나라보다 훨씬 잘하고 있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딱 손 들고 아니 지금 세계에서 제일 많이 죽고 매일 몇천 명씩 죽는데 어떻게 국가적으로 다른 데랑 경쟁 이런 얘기를 하냐 그랬더니 이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중국에 물어보라고. 이게 중국계 여기자 기자들이 어디서 쓰는지 다 알거든요. 중국에. 중국에다 물어보라고 하면서 그런 네스티한 질문을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인종 문제가 되고 또 성차별 이런 논란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미국 내에서는 아직까지도 국민적인 총위가 정치권이라든지 이런 데서 발현이 안 되고 있다는 게 사실 굉장히 걱정스러운 부분이고 또 어제 세 번째 뉴스가 되겠습니다마는 백악관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중국에 투자하지 마라. 우리 공적기금 우리로 치면 공무원연금 같은 건데 중국에 주식 사지 마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중국과의 어떤 코로나19를 빌미로 한 긴장 상황을 계속 만들려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죠. 네. 그나저나 지금 채팅창의 일부 이용자분들이 페이지투앱이나 팟빵앱에서 송출이 좀 잘 안 된다는 분들 계신데요. 일단 저희가 지금 확인하기로는 정상 송출은 되고 있는데 기종에 따라서 혹은 통신 상황에 따라서 안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문제가 좀 발생하시는 분은 기종을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저희가 좀 더 면밀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튜브로 들어오시고요. 투자하지 말라고 한 뉴스는 조금만 제가 첨언을 해드릴게요. 뭐냐면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경제보좌관 이런 사람들이 노동부 장관한테 서한을 보내서 연방공무원 저축계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에 중국 주식을 투자하는 걸 원치 않는다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럼 따를 수밖에 없겠죠. 사실 노동부 장관이나 대통령의 명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이유가 뭐냐. 연방근로자들의 돈을, 연방근로자 공무원이죠. 공무원의 돈을 중대한 국가안보와 인도주의적 우려가 있는 중국 회사들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이건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5월 8일 날 인민은행을 비롯한 중국 금융당국에서 무슨 조치를 했냐면 QP라는 게 있어요. QP. QP? QP가 뭐냐면 Qualified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의 뜻일 거예요. 아마 제가 볼 때 적격 외국인 투자자. 자격을 갖춘 외국인 투자자들만 중국 주식을 살 수 있는데 그것도 한도를 정해놓고. 이거를 다음 달부터 주식 채권할 거 없이 다 한도를 설패한다. Qualified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 한테만. 외국 적격 기관 투자가 한테만. 그건 뭐냐면 우리 주식, 우리 채권, 미국의 연기금, 뮤추얼 펀드 이런 데 적격이라고 판정되면 무제한 살 수 있다. 이렇게 조치를 했는데 이 조치가 왜 나왔냐면 최근 미국에서 위아나로 된 자산을 사는 것들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구슬리고 있는 차원이 눈치가 채니까 중국에서 딱 치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백악관에서 공무원연금 같은 성격의 돈에다가 중국 주식 투자하지 말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냐. 월스트리트에도 시그널을 준 거란 말이야. 월간 너희들 있잖아. 그거 돈 된다고. 그거 지금 이 상황에서 개인들 또 법인들 돈 딱 해가지고 중국 주식 사고 막 이러지 말아라. 이렇게 강한 시그널을 줬다고 저는 해석하는 거고. 그럼 왜 그 시그널을 줬냐. 제가 말씀드리자면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3일 날 재선 때까지 주가 올라야지 대통령 됩니다. 주가가 허물어지면 지금 안 그래도 아까 반등을 했으나 그중에 일부라도 돈이 나가가지고 미국 주식에 대한 투자가 줄고 주식이 빠지는 거. 이것을 원치 않는 거죠.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를 가지고 해야 될 이유도 없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미중 무역 갈등으로만 볼 게 아니라 미국 내 어떤 주식 시장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 반영된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만약에 이게 진짜 월스트리트를 비롯해서 정말 중국 주식을 못 사다 들어가게 하는 어떤 그런 조치 더 강경에 나오면 과연 우리 주식에 대한 효과는 뭔가. 그럼 반사 이익을 얻을까? 외국인들이 계속 팔았잖아요. 중국 아니면 갈 데가 한국 말고 또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건지 아니면 중국 시장이 안 좋으면 우리도 거기 따라서 가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은 좀 정리를 해볼 필요성이 있겠네요. 중국 기업들이 예를 들어 안 좋다고 치면 우리가 수출하거나 이런 데도 좀 지장이 있을 수 있고. 중국 주가가 빠지면 우리 주가가 빠지는 경향성을 보이니까. 그게 어떻게 반영될지 한번 보시자고요. 뉴스 3 이 정도로 저희가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 우리 주가 온 중간에 있는 cult과 함께